미워버려 오 바이바이 네네 어떠세요? 일단 매우.. 어.. 설렘 반.. 걱정 반입니다 아 일단 뭐.. 걱정하기엔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첫 촬영이라서 조금 떨리네요 컨디션은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Ici 다음 represents 손드는 그 처음 안팎에 한참 при 부분을 이때 연이 네, 하트는 조금 기다릴게요. 아, 여기 선생님. 우리 좀 기다렸다가 해서 등록 땜에. 너 요즘에 지원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아. 오늘 원래 서로 탔 사람이잖아. 뭔 소리? 아니거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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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갈게. 한 번 더 갈게. 오케이. 오케이. 비타 음료 맛. 저희가 아이스크림 한 20개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스크림 한 20개. 일단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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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이랑 기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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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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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이 익었죠? 고마워. 고마워. 처음보다 말이 많고요. 옷을 입고 묵묵하지 않은 친구입니다, 기준이는. 비슷한 점이 있긴 있어서 한 60%? 70%? 학교 2021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기준이, 공기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자, 갈게요. 하나, 둘, 셋, 큐! 보호자세요? 학생인 것 같은데요. 다른 보호자는 없어요? 자, 컷. 포즈맨. 마지막 빠질 때 한 번 따로 가볼까요? 빠질 때, 빠질 때 연결 안 맞아도 되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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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답답했지? 응. 오지 말자, 다시는.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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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여기서 똥을 맛나 잡고 갈게요. 기준하고, 지금. 우리 기준이 지원해, 지금. 하나, 둘, 셋, 큐! 컷, 컷,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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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미, 이미 지금 먹여, 지금 먹여, 지금 먹여, 드리고 계신. 이미 먹여주고 있대요. 아, 일상이래요? 하나, 둘, 셋, 큐! 나이 들어 손주한테 아기 대접을 담았네. 안 돼. 의사쌤이 며칠 더 지켜봐야 안 됐어. 다시 나와. 내가 다른 집을 좀 알아볼까? 있으니까 좀 쉬어. 나, 내가, 내가 캐슨 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여기 어때? 오르막길이긴 한데, 실내는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니기는 편한데, 화장실에 밖에 있고. 기준이 너 학교 가라니까, 어디로 오다 했구나. 학교도 갔어. 알아보지 말아서 안다고 했어. 속상하게 일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뭐야, 유린이 여기야 보여. 그러지 말고 좀 보라니까. 여기 어때? 오르막길이긴 한데, 실내는 깨끗하고. 아, 그리고 여기는 다니기는 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고. 기준이 너 학교 가라니까 이러고 다닌 거야? 학교도 갔어. 할아버지가 어느새 한다고 했잖아. 속상하게 일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나는 뭐. 하나, 둘, 셋, 큐! 하나, 둘, 셋, 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가 봤어. 아, 괜찮아요. 아, 큰일 나긴 하네요. 하아... 컷, 컷이에요. 네, 올게요. 안녕하세요. 히어마 도색 계세요? 네, 태형님. 네. 됐다. 됐어. 여기 안 보여서. 네, 네. 지금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안 돼요? 됐어. 아, 너무. 네. 시원 준비할까요, 이제? 오케이. 태형님. 보름 맞길이긴 한데 실내는 깨끗하고 그리고 다니기는 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화장실이 밖에 있어. 오르막길이긴 한데 실내는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니기는 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학교도 갔어. 학교도 갔어. 학교도 갔어.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좀 보라니까? 여기 어때? 여기 오르막길이긴 한데 실내는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는 다니기는 편한데 화장실이 밖에 있어. 기준이가 학교 가라니까 이런 짓 하고 다닌 거야. 학교도 갔어. 할아버지가 알아서 다 간다고 했잖아. 속상하게 이럴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한 번 갈게요. 다시요. 땡큐의 시점이랑 사랑하고 시점 그거를 한 번 더 충격이 될 거 같아. 줄여요, 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응급실 병원실 씬을 찍었는데 할아버지랑 같이 붙어있는 씬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워낙 선생님이시고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잘해주셔서 좋게 좋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허팝! 다시 한 번 열어드려볼게요. 다세요. 다세요. 다시 갈게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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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역시 전장인가 출발 걍 야 걸려 아 이게 무서울 역시 전장인가 출발 뭔 소리 아침부터 잠잠 그냥 필요 좀 있겠어 느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진씨, 머리 좀 해주세요 머리만 올게요 네, 고마워요 네, 잠깐만 후배 밑이 거깁니다 오 좋았다. 마지막 두자예요. 자, 하이. 저도 이렇게 막 피해서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먼저 들어오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참고.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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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낮아요. 지금. 군데 올릴게요. 고기야. 저기 이 정도입니다. 조금만 더 올릴게요. 여기 맞습니다. 누구요? 우와 우와. 이 위치예요. autre구 정도M 다 꾸겨서 이렇게 부시는 것 같아. appreciate. 양식아 이제 컨트롤해줘. 좌측으로 붙어야 되지. 좀 더. 눈이. 아주 손이. 예, 여기입니다. 예. 여기요? 예, 예, 예. 어려우시겠지만. 네, 됐습니다. 야! 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1호 서시까지 2층은 계십니다. 자, 1호 들어가세요. 네, 맛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